재미있는 영화를 아대갱으로 승화시킵니다. 난나나나나 경은 정전호 동정 정은숙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만나보실 영화는 숨겨진 천만 영화의 수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잔인하긴 하죠. 돼지 족발뼈로 그냥 대가리를 막 보사. 특히나 배우 김윤석씨의 임팩 있는 연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정우씨의 그냥 몰입감 있는 그 연기 이 두 분 정말 꼭 만나봤으면 좋겠어. 썰렁남매 보시는 분들도 이 몰입감을 우리한테 쫘악 쫘악 주는 것 같은데 그 2010년 개봉한 최강의 캐릭터 이 영화 지금 만나보시죠. 네 오늘도 역시 썰렁남매의 백미입니다. OST 백미지?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! 네! 어머 안녕하세요 왜 이러세요? 오 웨스트 가수 안드레 곽이예요. 곽근이예요. 곽근이예요. 내일을 황해서라면 과거는 필요없어 배우와? 내일을 황해서라면 과거는 필요없어 곽근이예요. 황해? 안 웃겼냐? 아니면 말고 내일을 황해서라면 이 노래 하려고 이렇게 하고 온거야? 콘셉트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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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이상해졌죠? 야 근데 걱정이야 야 그걸 다 만들었네 아우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아우 아우 컨셉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내일을 황 냈어 내가 정말 이 돈 모으려고 6개월을 아이고 비건하다 저기야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아니 뭘 지금 뭐하다가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깜짝 놀리는 거야? 내가 그걸 놀래 놀래기는 아니 지금 뭐 숨기는 게 있는데 뭘 숨겨? 저기 아우 왜 이렇게 당황해? 나 당황하면서 안 당황해 안 당황해 뭐라고? 안 당황해 안 당황해? 안 당황해? 안 웃겼냐? 아니면 말고 잠깐만 왜? 네가 숨기고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 아 팔 아파 놔 아 정말 뭐야 뭐 이거 뭐 내 를 항해서라면 아 백발 저거지 또 술 처먹었어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이렇게 넌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엄마 진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내가 방황하잖아요 방황해 뭐라고? 어? 방황한다고 방황해 얘도 황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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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웃겼냐? 아니면 말고 아이고 진짜 술 먹었네 이거 야 쟤 가수나 해야지 자꾸 연기하려고 자 이번에 따끈한 따끈한 새로운 대본이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이번에 정은숙 씨는 네네네 아 수녀 역할이 딱 좋겠죠 어 수녀? 네네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? 그 다음에 나경훈 씨는 네 교황 교황 어때요? 교황 성자와 성부와 성신의 그 그렇죠 그렇죠 그 교황에요? 네 교황에? 황해? 안 웃겼냐?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신이시오 신이시오